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어한다. 하지만 자외선 노출, 호, 르몬 변화, 화학 제품 등과 같은 이유로 피부 건강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. 오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피부 잡티를 치유하는 방법을 소개한다. 다행히 성가신 잡티를 치유하고 본연의 피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집에서도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해보자. 알로에 베라 알로에 베라는 고대 시절부터 피부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 재료이다. 이 제품은 수분 공급, 상처 치료, 세포 재생, 화상, 치료 및 잡티를 제거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. 알로에 베라의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잎을 반으로 잘라 젤을 추출한 뒤 하루에 이외 식삽티가 있는 부위에 도포해보자. 레몬즙 레몬즙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피부 미백 효과가 있는 재료이다. 레몬의 높은 비타민C 함량은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고 황산화제를 통해 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준다. 레몬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레몬 반개의 즙을 짠 뒤 자아 기존의 잡티가 있는 부위에 도포해보자. 하지만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변색될 수익기 때문에 밤에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.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자. 양파 양파는 피부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훌륭한 재료이다. 양파의 함 유된 함과 비타민C는 잡티를 제거하고 피부를 재생하는 데 이상적인 성분이며 주름 여드름 및 잡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. 화장솜에 양파즙을 적셔 문제가 있는 부위에 도포해보자. 10분간 기다린 뒤 차가운 물로 행구면 된다. 식초 식초로 부 드럽고 빛나는 피부를 가꿀 수 있다. 사과식초를 화장솜에 적셔 잡티가 있는 부위에 도포하고 20분간 기다렸다가 차가운 물로 씻어내자. 요거트 요거트에 젖사는 각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피부를 부드럽고 상쾌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. 요거트는 모, 공청소, 피부 소독 및 조기 노화에 탁월한 재료이다. 잡티를 제거하고 싶다면 플래, 인요거트로 팩을 만들고 피부에 도포한 뒤 20분간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로 행구면 된다. 잡티를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딥 잡티를 치유하고 예방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팁을 따르는 것이 좋다.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자 햇빛은 해로운 화상이나 기미와 같은 여러 문제를 유발하여 피부 건강에 해를 끼친다. 특히 낮에 외출을 하 거나 피부가 창백한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. 자외선 노출을 피하자 잡티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자외선 노출을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다. 이렇게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. 충분한 수분 공급 피부를 향상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은 잡티 하나 없는 건강한 피부의 비결이다. 물을 많이 마시고 매 일수분 크림을 꾸준하게 사용해보자. 좋은 식습관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. 튀긴 음식이나 지방 설탕 및 소금이 풍 부한 음식과 정크푸드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. 신체를 해롭게 만드는 음식은 피부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.